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됐던 김남희 전 세계여성 평화그룹 대표가 최근 조직에서 퇴출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외부 행사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 현대종교는 이만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김남희가 수개월간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현재는 세계여성 평화그룹 한국본부장인 윤현숙 씨가 대리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희는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이자 신천지 2인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최근 신천지 공식 행사 자리에서 김남희가 욕심을 갖고 당파를 만들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종교는 86세의 고령인 이만희의 사후 후계자가 사라지면서 신천지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